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격야독. 주격야독. 기능사도. 주격야독. 기사도. 주격야독. 기능장도. 주격야독. 기술사도. 주격야독. 자격증, 주격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이제 주격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를 우리가 특히 CPU는 우리가 CPU, 중앙처리장치라는 말은 제어전사인데 이게 주격장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여러군데 가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주격장치 속도하고 이게 또 속도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장치로 둔 게 바로 이제 중앙처리장치라고. 중앙처리장치는 제어기능과 연산기능과 이런 기능을 중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중앙처리장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왜냐면 고속이죠. 고속.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격장치가 있다. 주격장치. 물론 똑같이 중앙처리장치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건데 좀 떼어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있는 건데 이 제어나, 연산 쪽은 속도가 엄청 빠른데 주격장치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뭘 하나 넣으면 캐시 메모리 하나.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고속과 여기에 저속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준다. 중재정의, 중매정의 역할을 해준다. 그걸 우리가 캐시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 캐시 기억장치. 자, 그래서 중앙처리장치와 주격장치 사이에 있는 적은 용량의 메모리로 빠른 거다. 아주 순간적으로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 계층을 보게 되면 제일 간단한 애가 바로 레지스타.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보조. 그 다음에 보조인데 보조도 직접 접근, 순차적 접근.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대용량, 저속, 저가라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용량이고 속도가 빠르고 효과다. 그러니까 레지스타가 제일 빠르고 캐시 메모리가 두 번째고 주기억장치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방식 보조장치가 네 번째고 순차적 접근 방식 보조장치가 다섯 번째로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늦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간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28페이지에 1번 보시죠. D램과 S램의 특징을 비교한 거. 아까 D는 처진다 했잖아요. 이게 저렴하다 그랬죠. 저속이면 저렴하고 고속이면 빠르니까. 결국 4번이 답이네요. D램은 고가이고 S램이 저가다. 아니다. 반대다 그런 얘기죠. 롬, 램, MOS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MOS 캐페시터로 구성된 시프트 레지스타로 주기억원한다. 소비전력이 적고 희발성이 적은 것은 뭐냐. CCD 기억장치다. CCD. 전자결합.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속도를 줄이게 한 것은 캐시 기억장치. 캐시 기억장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처리장치하고 주기억장치하고 주기억장치, 보직장치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연산장치, 제어장치 아까 처리장치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입주력장치다. 입주력장치. 입력장치는요. 외부에 있는 신호를 컴퓨터 내부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주로 리더, 스캐너 이런 것들이겠죠. 바탕에 출력장치는요. 뭐를 내보내니까 프린트한다. 프린터.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입력은 읽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니까 리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입력장치죠. 그 다음에 찍는다. 프로터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은 뭐죠? 우리가 인쇄한다 그러니까 출력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체험 출제는 또 보면 입력장치 종류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 표시를 해놨네요. 입출력장치. 입력장치. 컴퓨터의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장치다. 자료를 읽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출력장치. 컴퓨터에 처리된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출력장치. 입출력장치. 입력장치입니다. 키보드. 우리가 문자나 숫자나 기호를 읽은 거죠. 마우스. 조이스틱. 스캐너. 라이트펜. 바코드 판적기. 그 다음에 OMR 카드. 리더죠. 리더. OMR. 리더. OCR. 리더. MICR. 리더. 디지타이저. 그러니까 보통 입력장치는 읽어 간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 리더. 출력장치 보시죠. 프린터. 찍는다는 거죠. 영상표시장이 표시해준 거예요. CRT. 그 다음에 PDP. LCD. LED. 그래픽 카드 있죠.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던. 영화를 보면요. D-Sub. 그 다음 BNC. 이거 동축 케이블이야. DVI. HDMI. 우리 영화보다 HDMI. 그 다음 사운드 카드는 소리 내주면 사운드 카드 스피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글자나 글이나 영상으로 나타내 보이지면 출력장치고요. 그런 것들을 읽어 가면 입력장치다. 그죠. 그 다음에 입출력 제어 장치는요. 31페이지 보시면. 입출력 제어 장치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입출력하는 방법은요. 직접 입출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DMI나 DMA나 채널방식을 위한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방식은 중앙처리 방식. 중앙처리 장치에서 직접 읽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은 DMA나 채널을 이용한다. DMA는 말이 처음 나왔죠. 이건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거기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3. 입출력 제어 장치.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입출력 장치에 제어기를 설치해서 중앙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격 장치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때 유리하다. 채널 방식은 주격 장치에 접근해서 교육된 명령들 해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중앙처리 장치와 동시에 동작할 수 있고 중앙처리 장치가 입출력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DMA와 채널의 비교가 나오네요. 공통점. 주격 장치에 접근해서 독립적으로 입출력한다. 그런데 DMA는 하나의 분력만 입출력하는데 채널은 여러 개의 분력을 동시에 입출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입출력 채널의 개념이 나오죠. 셀렉타 채널이란 말이 나왔고 멀티플렉스 채널이 나오는데 셀렉타란 말은 말 그대로 선별하다 그런 이야기죠. 셀렉타란 말은 셀렉타. 셀렉타란 말은 채널인데 이거는 1대1이란 거에요. 1대1.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입력장치의 전용인 것처럼 사용된다. 이게 순수 숫자로 말하면 1대1이죠. 셀렉타. 그런데 보시면 멀티플렉스란 말이에요.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 말하면 다중이란 뜻이거든요. 다중. 다중이란 말인데 이거는 1대 N이란 거죠. 1대 N. 저속인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 거다.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입출력 장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하면 멀티플렉스 채널 방식이고 속도 빠른 게 있으면 하나만 하게 되면 그거는 셀렉터 채널 방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터럽트란 말은요. 일단 외부 영향, 어떤 영향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걸 말합니다. 시스템에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지 채드는 작업을 중단하고 특정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 원래의 작업으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4가지네요. 하드웨어 인터럽트 CPU 주변 하드웨어 장치들이 CPU에 신호를 보낼 때 발생되는 인터럽트다. 그러니까 CPU 주변에 입출력 장치도 있고 채널 장치도 있고 그러겠죠. 소프트웨어는요. CPU가 현재 작업을 강제로 정료하고 다른 작업을 하도록 보내는 인터럽트다. 내부는요. 시스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스톱해버린 거죠. 어제 제가 작업을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계속 응답 없으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죠? 내부에서 뭔가 버거 발생해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바꿔서 파워로 끕니다. 그게 바로 웨이브 발생 인터럽트죠. 시스템 외부의 이벤트로 발생되는 인터럽트다. 즉 CPU 주변 장치에서 발생하는데 키보드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전원을 공급하면 중단되면 그걸 우리가 웨이브 발생 인터럽트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31페이지 설명드렸고요. 예상문제 보시면 나머지는 풀 수 있는데 거기 4번 보시죠. 사진, 도서 등의 이미지 자료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입력하는 장치는 이걸 스캐너라고 하죠. 스캐너. 3 스캐너 그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입력 감지판에 그림, 차트, 설계 도면 등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장치는 디지타이저다. 6번 발생 위치에 따른 인터럽트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오버플로우, 잘못된 연산, CPU 내에서 잘못된 명력. 이건 전부 다 내부적인 거에요. 내부적인 거. 근데 전원 공급 중단, 외부죠. 내가 컴퓨터 작동하는 게 꺼버리는 거죠. 꺼버리는 거. 7번에 보는 게 나오네요. 인터럽트 우선 수행 높은 거. 정전, 꺼버린 거죠. 그 다음에 기계 고장, 외부 인터럽터, 임출력, 프로그램 인터럽터, 슈퍼바이저, 허출 인터럽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네 가지는 하드 쪽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입출력 전송이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행한 것은 바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서. 직접 메모리 접근 방식이다. 데이터 전송 시 CPU를 거치게 되면 속도의 제한으로 CPU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CPU를 경유하지 않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직접 메모리 접근 방식인 DMA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컴퓨터 전자계산기 일반에서는 오늘 이 시간 공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아주 빠른 시간에 정보기 운영기술을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